토마토 모종입니다. 이제 많이 컸어요. 큰 토마토인데 어느정도 컸는가 한번 볼까요? 네, 두개 달렸네요. 한달 이상 키웠는데 이정도 자랐습니다. 오늘은 제가 열매가 튼실하게 열리라고 순도 좀 쳐주고 숨을 쳐야지 많이 바람이 잘 통하고 통풍이 잘 되면 아무래도 식물들도 좋아하겠죠? 그리고 하얀 영양제도 좀 뿌렸어요. 나중에 빨갛게 익으면 다시 한번 촬영해서 보여드릴게요. 우선은 토마토 아이고, 어떡해. 잘못 건드려가지고 떨어졌어요. 아휴, 아까워. 그러나 이 큰 거가 있으니까 다행이네요. 음, 이렇게 이렇게 만지면 안 되는가 봐요. 아휴, 참 아깝네요. 그러면 또 다음에 다른 거 촬영해서 또 보여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